연애 강의로도 유명한 유튜버 리섭은 거의 모든 경우에 우월남이 평범녀와 사귀는 진짜 이유는 순전히 섹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우월남이 평범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거의 항상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감각이 매우 떨어지는 일부 여자들이 그런 말을 순진하게 믿는다고 리섭은 조롱합니다. 저는 상대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면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똑똑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을 소개한 적 있습니다. 그 가설이 옳다면 사랑한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여자를 속이기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우월남이 자신을 사랑해줬다고 평범녀가 믿는 경우에도 남자가 진짜로 사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믿습니다. 리섭은 남자가 자신보다 급이 훨씬 낮은 여자를 진짜로 사랑할 리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의 일부일처제적 결혼이나 일부일처제적 연애에서 우월한 남자라면 웬만하면 우월한 여자하고만 결혼하거나 사귀는 것이 합리적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오랜 기간 진화했습니다. 우월한 남자의 입장에서 볼 때 평범한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바보 같은 전략이 아닙니다. 남자는 섹스뿐 아니라 결혼해서도 가능하다면 다다익선을 추구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화한 심리기제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진화한 남자의 사랑 심리가 어떤 면에서는 현대사회에서도 상당히 비슷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우월 남이 평범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저는 네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리섭의 말대로 사랑한다는 고백이 새빨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자도 자신이 여자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잘 압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섹스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식적 거짓말입니다. 둘째, 저는 남자에게 먹튀용 사랑기제가 진화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와 섹스를 실컷해서 임신시킨 후에 떠나버리는 전략을 위해 진화한 사랑입니다. 남자는 갑자기 불같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 여자와 섹스를 실컷한 이후에는, 또는 그 여자가 임신 징후를 보인 이후에는 남자의 사랑이 갑자기 식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의 유전적 자식을 키우는 부담을 여자, 여자의 친족, 여자의 미래 남편이 짊어지게 됩니다. 먹튀용 사랑에 빠져서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고 합시다.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남자는 자신이 진짜로 사랑에 빠졌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략, 즉 처자식을 돌보는 전략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먹튀 전략을 위한 사랑이라는 면에서 이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기만 전략을 위한 자기 기만에 불과합니다. 상당히 정교하게 진화한 여자의 섹스 방어막을 뚫기 위해서, 남자가 사랑에 빠졌다고 여자가 믿도록 남자가 기만적 사랑을 진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설이 옳다면 남자의 고백이 의식적 거짓말은 아닙니다. 일종의 자기 기만이기 때문에 무의식적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일부 다처 결혼을 위한 남자의 사랑기제가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시 사회에서 우월한 남자는 동시에 아내를 여러 명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일부 다처용 사랑기제가 남자에게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일부 다처 결혼 역시 처자식을 돌보는 전략입니다. 이런 면에서 먹튀용 사랑과는 달리 일부 다처용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하지만 한 여자만을 향한 일편단심과는 거리가 아주 멀고, 일부 일처용 사랑보다는 훨씬 약하기 마련입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다다익선 전략에서는 질보다 양을 추구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다처 결혼 전략을 쓰는 우월 남의 여자 보는 눈이, 일부 일처 결혼 전략을 쓰는 평범남에 비해 더 낮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부 일처 결혼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회에서, 남자가 이런 사랑에 빠지더라도 결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겁니다. 일부 일처 제적 연애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남자가 이런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하더라도, 더 우월한 여자와 사귈 수 있게 되면, 금방 갈아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랑한다는 남자의 고백이 새빨간 거짓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먹튀용 사랑에 빠져서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일부 다처용 사랑에 빠졌는데, 현대사회에서 일부 일처제가 지배하기 때문에, 남자가 일부 다처 결혼을 실현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넷째, 일부 일처 결혼을 위한 남자의 사랑기제가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월 남이 평범녀에게 일편단심에 가까운 그런 식의 사랑에 빠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겁니다. 남자의 사랑을 먹튀용, 일부 다처용, 일부 일처용으로 나눈 가설을 제시한 논문을 본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낸 가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글자막 by 한효정